아... 아... 오... 오? 이게 이제 내가 일단... 맞아요. 미국이야. 근데 어떻게 그걸 처음에 딱 드셨어요? 다 있어, 요즘은. 여행갑시다 나의 여자여 여자 얘기를 먼저 하네. 나의 여자여 나의 여자여 삼첩구성이 병이 늘어버린 당신 여행가서 나 때 아린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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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때가 웬 말 눈치 섬시파 있어 매일 똑같은 하... 뭐? 이게 좀 뭐니? 뭐? 이게 좀 뭐니? 잘 썰어놨네, 호박을? 너 하나 요리를 좀... 집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 먹습니다. 너무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한 끼에 먹으려고 너무 많은 재료들이 또 낭비돼서 그냥 사 먹는 게 낫더라고요. 맞아. 씹어 씹어 이제 계세요. 굳이 뭐... 쟤 와본 거야, 뭐라놔. 뭐... 뭐... 아들이 요리를 해주는 건 평생 처음이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뒷모습을 보니까 듬직하더라고요. 아린이 씨... 아린이 씨... 아... 어 그러니까... 음... 아... 아SI의.. 아eing 아 знаем ília 음... 첨기가 해서 назывide contrib 동작라 HS iing 오 수우 잘 못했다 가만있어, 움직이지만, 멈춰 그대로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수술을 합시다. 수술 완료. 와,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달걀으로 말하는 게 제일 정성껏 같다.